보스턴과 휴스턴의 ALCS는 알렉스 코라 더비로 불리고 있는데요 2017년 휴스턴의 벤치코치로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함께한 알렉스 코라는 2018년 보스턴의 감독의 부임에 보스턴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휴스턴의 싸인음치기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2019년 겨울에 지목되며 1년 자격정지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 보스턴 감독으로 돌아와 2018년에 이어 또 한 번 ALCS에서 휴스턴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보스턴도 규모는 작긴 하지만 2018년 비디오 분석실 직원 한 명이 싸인음치기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치팅 시리즈로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2018년과 마찬가지로 1차전 승리팀은 휴스턴이 됐습니다 2018년 ALCS에서 알렉스 코라 감독의 보스턴은 1차전 패배 후 4연승으로 우승한 바 있습니다 지난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말롬런을 맞고 1인닝 5실점에 그쳤던 크리스 세일은 오늘은 푸신 평균 구속이 95.3마일로 지난 경기에 94.3마일보다 0.9마일이 늘었는데요 그러나 세일은 오늘도 날카롭지 못했고 2와 3분의 2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교체됩니다 세일은 포스트 시즌 선발 6경기에서 22이닝 27점 평균자책점 8.18로 데이비 프라이스가 9경기에서 8연패를 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휴스턴의 문제는 세일을 상대로 6명이 출루해 한 명밖에 홈을 밟지 못했다는 건데요 보스턴 중견수 키케 에르난데스는 2회 2-3 알루에서 2타점 적시타가 가능했던 브랜틀리의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냅니다 그리고 3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동점 솔로 홈런을 날리게 됩니다 휴스턴은 지난해 포스트 시즌 때 수비가 크게 흔들렸던 알투배가 1-4-1-2로 해서 더블플레이가 가능했던 공을 놓치는 알까기 실책을 저질러 한 점을 더 내줬고 램프로의 2루타까지 더해져 1-3으로 역전을 당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4경기 3승 1패 1.88에 깜짝 활약을 했지만 올해는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4화 3분의 1이닝 4실점에 그쳤던 프람버 발데스는 오늘도 2화 3분의 2이닝 3실점 2자책에 그치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알투배는 지난 포스트 시즌과 마찬가지로 수비의 부진을 공격으로 싣는데요 알투배는 6회 말 테너 하우크를 상대로 동점 트론 홈런을 날려 본인의 실책을 만회합니다 하우크의 슬라이더를 홈런으로 만든 선수는 알투배가 올 시즌 처음이었는데요 알투배가 포스트 시즌에서 날린 20개의 홈런은 데릭 지터와 함께 역대 공동 3위이자 엘버트 푸울스와 조지 스프링어보다 하나 많은 현역 선수 1위에 당되는 것으로 알투배보다 더 많이 때려낸 선수는 29개를 날린 매니 라미레스와 22개를 기록한 버니 윌리엄스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는 또 한 명의 가을 괴물이 있었는데요 코레아는 7회 말 한셀 로블레스에 높게 들어온 90마일 체인지업을 하늘 높이 쏘아올린 후 방망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손목을 가리키는 What time is it? 아니 it's my time 세리머니를 하는데요 지금은 10월이고 10월은 나의 시간이라는 전율이 돋는 세리머니였습니다 코레아는 포스트 시즌에서 7회 이후에 팀의 리드를 안겨준 홈런 4개가 메이저리그 역대 1위에 당됩니다 알투배의 투런 홈런과 코레아의 솔로 홈런으로 3대 1에서 4대 3으로 경기를 뒤집은 휴스턴은 8회 초 보스턴의 대타 트래비스 쇼가 날린 타구가 펜스 앞에서 잡혀 동점이 될 뻔한 위기를 넘겼고 8회 말 무삼 알루의 기회를 잡는데요 알투배의 중견수 플라이 때 키케의 송구와 구리엘의 발이 대결에 구리엘이 승리합니다 키케의 송구는 95.7마일이 기록됩니다 사하무라의 난조로 경기가 터질 뻔했던 보스턴은 계속된 14-13루에서 브랜틀리를 병살타로 잡고 무삼 알루를 한 점으로 막아내는데요 5대 3 두 점 차가 된 보스턴은 9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선 키케 에르난데스가 휴스턴 마무리 프레슬리를 상대로 홈런을 날려 5대 4 한 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키케는 뛰어난 수비와 함께 단타 2루타 홈런 2개를 기록하고 5타 수사 1타 2타점으로 경기를 끝냈는데요 3루타가 없어 포스트 시즌 역대 두 번째 히포더 사이클이 되지 못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4경기 구간 14만타는 11개를 기록한 아로사레나 등을 제친 역대 신기록에 당되며 포스트 시즌 4경기 구간 8개의 장타는 1977년과 1978년의 레지 잭슨 2004년 마츠 히데키와 함께 역대 타위기로 개당됩니다 정규 시즌 4한타 경기가 한 번뿐이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두 경기째일 정도로 가을이 되자 미쳐버린 키케 에르난데스는 6경기에서 28타수 14한타 타율 5할 최근 4경기 성적만 따지면 21타수 13한타 타율 6할 1풍구리에 2루타 4개와 홈런 4개가 됐습니다 한해 포스트 시즌에서 두 번의 4한타 경기는 1982년 로빈 룬트 1985년 조지 브랫 2011년 엘버트 포울스에 이어 키케 에르난데스가 역대 4번째입니다 그러나 키케에게 한 방을 맞은 프레슬리는 나머지 타자들을 범타로 처리하고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는데요 보스턴이 두 점 이상 리드한 경기에서 포스트 시즌 23연승이자 코라 감독 부임 후 15연승이 중단된 반면 휴스턴은 코레아와 알투베가 함께 홈런을 친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4전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알투베가 2018년에 맺은 7년 계약이 2024년까지 계속되는 반면 코레아는 올 시즌 후 FA가 되는데요 6년 1억 2천만 달러와 5년 1억 2천 5백만 달러 제안을 모두 거절당한 휴스턴은 코레아를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코레아는 내 가치는 그때보다 더 올랐다 내 가치를 만족시켜줄지 모르겠다며 비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더스티 베이커 감독은 그 둘이 계속 함께 뛰기를 기대한다며 코레아의 잔류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코레아는 올해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7.2가 9.0인 오타니와 7.8인 잭 윌러에 이어 메이저리그 투타 통합 3위에 당되는데요 린도어가 맺은 10년 3억 4천백만 달러 계약 타티스가 맺은 14년 3억 4천만 달러 계약으로 인해 눈높이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브랜틀리는 안타 하나를 키케가 훔쳐가며 오늘은 안타를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포스트 시즌 16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는데요 포스트 시즌 연속 안타 최고 기록은 메니 라미레스, 데릭 지터, 핸크 바우어의 17경기 연속 안타입니다 휴스턴은 1차전을 승리하긴 했지만 선발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에이스 랜스 맥컬러스가 팔뚝 부상을 입어 아예 로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맥컬러스가 디비전 시리즈 2경기에서 10과 3분의 2이닝, 1자책, 평균자책점 0.84를 기록한 반면 휴스턴은 나머지 3경기의 선발 평균자책점이 10.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챔피언십 시리즈는 2경기가 열립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보스턴이 네이선 이볼디 휴스턴이 루이스 가르시아를 선발로 내며 애틀란타는 맥스프리드가 1차전에 나섰는데요 선발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다저스는 로버츠 감독이 슈어저의 컨디션을 확인한 후 1차전 선발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슈어저가 1차전 선발로 못 나선다면 다저스는 불펜데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저스 애틀란타전 경기 해설 후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